아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아 이거 쪽팔렸어 이제 회원제라는 게 있어요 회원제라 해가지고 이제 휴대폰 보면은 구독 옆에 보면 가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걸 가입을 누르면 안했죠 가입을 누르면은 어 제가 이제 한 달에 990원이 이제 빠지는 걸로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 거기에서 70%가 들어와요 30%는 유튜브가 먹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 600원 정도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회원제 인데 한번 벌 때마다 아니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990원 빠지는 거죠 이제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1달러 정도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우두두가 굶어죽는 것을 방지를 하고 별다른 혜택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제 그건 하려고 그래요 이제 비공개 동영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하기는 조금 수위가 높거나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게 있거든 그런거는 이제 회원들한테만 보여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게 회원 가입을 하시면 비공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우두두가 굶어죽는 것을 방지한다 가입해주세요 그걸 옮겨 놓고 하려고 그래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잘하셨습니다 아 나 이런거 얘기 남들이 잘하더만 나는 너무 쑥스러워 이거 유튜브 하는게 사실 돈이 별로 안 돼요 본업으로 하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저는 10만명이 구독자가 있는데도 요새는 이제 히트 영상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50만원 히트 영상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만별짜리 터지고 막 그러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100만별 한 달에 100만별 터지는 영상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때는 돈이 좀 들어와요 다음 달에 그게 들어오는데 이 영상들이 많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영상 하나가 100만별 정도 터지면은 그것만 보는게 아니라 다른 영상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채널 전체적으로 한 200만별 정도를 보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럼 거기 이제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광고 단가가 좀 비싸요 200만별 정도 되면은 곱하기 2원 해가지고 한 400만원 정도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영상이 나는 영상이 길어서 그렇거든요 길면 광고를 많이 늘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한 5분짜리 7분짜리 이런 영상을 찍는 애들은 다 단가가 1원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이 200만별 터지면은 200만원 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나는 한 400만원 정도 들어오죠 한 달에요? 아니 이제 그렇게 영상이 터지면은 터지면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히트작이 없으면은 요새는 거의 히트작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20만별 25만별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2원 하면 한 50만원 정도 아 50만원 들어와요 근데 이게 그냥 요런 식으로 하고 아유 귀찮다 그냥 뭐 나가서 한 3,4일 일 하면 괜찮은데 일하기가 귀찮아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일하다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 가입 멤버십을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약간 늘리고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회원들한테 뭐 보여줄 게 없죠 멤버십을 한다 그러면은 특별한 걸 뭔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안 했어요 근데 간감히 생각하니까 미공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수입이 늘어나죠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2017년도 쯤인가 유튜브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저렇게 새롭게 나타난 문물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할 게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2년간 고민을 하다가 2019년도에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뭐 한옥 일을 팀에 짜서 한단 말이에요 네 다섯 명이 짜서 하는데 팀에 속해 있으니까 단가도 낮고 내가 돈을 받아서 모아 보니까 1년에 천만 원 모으더라고요 총각인데도 짜증도 네 그렇죠 지금은 돈 없어서 못 가는 거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2년 모아 봤자 물론 이제 돈 모으는 게 다 그렇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1년 모아서 천만 원 밖에 없고 5년 모으면 5천만 원 10년 모아야 1억이네 저는 짜증이 났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돈 모으는 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그때 50이 돼가지고 10년 후에 1억을 모은다는 얘기구나 그럼 이거 어디다 쓰지 거기서 때려쳤어요 한 두 달 있다가 팀장님한테 얘기하거나 이제 팀에서 안 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고향에 가가지고 동네 몫수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벌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한 1년간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 어쩔 때는 한 달에 돈이 만 원 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통장 막 긁는 거야 저금통 깨고 이런 짤그런 거를 깨서 담배 사 피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나라에서 30만원 20만원 주는 거야 돈 없을 때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시에서 또 뭐 주더라 근로장애인 그런 것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버틴 거예요 2019년도에 그러다가 영상 하나가 이제 그 다음에 봄에 100만별짜리가 영상이 터진 거지 아 그래가지고 하루에 하루에 구독자 200명씩 느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800명인가에서 20일만에 8천명이 됐나 구독자가 막 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2시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구독자 몇 명 늘었나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800명에서 20일만에 한 10배로 구독자가 늘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2시간 자고 몇 명 늘었지 또 일어나서 보고 아 200명 늘었어 또 100만뷰 그게 네 네 그 쪽마루 시골지 쪽마루 이렇게 제작한 거 있어요 네 쪽마루 내는 거 네 지금은 한 200만뷰 정도 됐을 텐데 그게 빵 터져가지고 아 그거 아니었구나 그 이전에 뭐 영상이 있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뭐 70만원 들어오고 그때부터 이제 생활이 되는 거야 아 100만뷰 정도 터지면 200만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200만원만 한 번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계속 들어오죠 한 번만 들어오죠 그러니까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한 달 한 달에 내가 50만 뷰 터졌다 그럼 다음 달에 이제 200만원 들어오고 50만 뷰가 100만원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는 10만 뷰 밖에 못 냈다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좋은 영상을 해야지 그게 이제 조회수로 해서 해가지고 그게 돈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그렇죠 SNS가 다 그런 식으로 운동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앵간하면 돈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60만 구독자 갖고 있는 사람도 이제 유튜브 그 광고 수입만 생각한다면 그 친구 지금 한 달에 한 한 한 30, 40만원 밖에 안 들어올걸요 구독자가 그렇게 많아도 처음에는 자기가 가꾼 아이디어를 영상을 만들어서 딱 유튜브에 선을 보이면 새로운 거지 신선한 아이디어니까 그래서 구독자 막 늘어요 조회수도 막 늘어나고 근데 스스로가 이제 컨셉들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선감이 떨어지는 거죠 또 새롭게 만들어낸 아이디어도 별로 없고 대부분 채넌들이 그래요 저도 지금 그런 상태가 있는데 오히려 성장세에 있을 때 구독자 5만 7만 10만 이럴 때가 돈이 더 많이 벌려요 구독자가 넘어가고 20만 되고 30만 되더라도 히트작을 못 내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그것도 못 보는 친구도 있어요 구독자 많은 것 뿐이지만 히트작 영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부분이 그런 패턴을 걸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걸 계속 이슈화 시기 떠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복지에 관계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그 새로운 복지 아이디어를 아르켜 주고 은행을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게 나오잖아요 그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할 수가 있죠 새로운 영상을 만들면 아 이런게 있구나 그런 것들은 잘 갈 수가 있어요 연예인들 하는거 코미디 같은거는 그런것도 이제 새로운게 계속 어차피 아이디어내니까 그런건 잘 갈 수가 있는데 우리 목수채널이나 이런거는 집짓는거 한번 한 바퀴 빙 돌고 나면 할게 없어 기초 쓰는거 뭐 기둥 깎는거 이런거 한번 하고 집 한번 짓는거 하고 나면 그니까 그게 딱 끝나면 채널이 이렇게 슥슥슥 슥으로 들어요 몰라 그냥 이제 켜놨는데 얘기가 길어져가지고